크다 근데 네 굉장히 크게 만들어낸 원래도 크거든요 2m 5cm에요 아 이거 말이 안.. 말이 되네 이게? 상체장이 안 좋거나 제가 잘하는거나 아이 이 캐릭터가 좋은 거 같은데 야 왜 이래 슬립플 그렀지 다 만든 거 우와 미키 코친 거 실합니까? 오 야 피치 젊어남 좋은데? 실합니까? 안녕하세요 남트롤입니다 오늘 김혜슬님이 저한테 겟립플레이를 맡겼는데 빅조인데 빅팝이 아니라 림팝이네요 빅조의 능력치 먼저 한번 볼까요 원덩에다가 린릉린릉 이속을 좀 찍으셨네 불륜하고 일단 빅조의 고위능력은 집중훈련보인트 20 더 주는 겁니다 남들보다 그냥 연예인 캐릭터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빅조가 특이한게 덩크 모션이 커가지고 바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멘덕, 진전, 메브레칩, 립몸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딱 하던 빅조립합은 웬만한 별로 없어가지고 어 스킬창이 별로 없어 괜찮아요 빅조라체가 무서워해 느리고 해서 립작기 힘들다는데 이거는 야토 안전지지 뭐야? 후루터 실화? 아니 뭐지? 5기 조작 bike pendulum 이거란드 오 우리 그래도 식객동생 속력 변호 관스 스위트 좀 대표 Walk 오 잠깐 식객기가 남 턴트 진다고? 와 키가 크다 근데 바로 Fund experi 용림 what Sta 2미터 5세트에요 우와 아 좋습니다 바로 유튜브에서 잡아 버리죠 식객이가 진다고? 저거 좋습니다 2대6입니다 아 지금 식객님 굉장히 화가나신거 같은데 와아! 밀렸어! 와아! 밀렸어! 와아! 밀렸어! 와아! 밀렸어! 와아! 리버드 7개야? 네! 칠 때는 실험입니까 이거? 아아! 미키 미키! 아! 경찰 몰라! 마치! 아 슬림프를 끌었지 나 방금. 와아! 미키 코친거 실험입니까? 와 야 비추 정말 좋은데? 실험입니까? 아 진짜 3점 잘 쐈는데? 이거 내꺼야. 와아 또 잡혔어. 9개 실험입니까? 3점 많이 잡았어요. 5개야. 아 맞다. 그렇지. 야 너 팟만 갈아타야겠다. 시작팟도 요새 잘하잖아요. 어! 안 돼! 뒤에서 잡아준다고 그렇지. 아까 이거 안 되어올 것 같은데? 와아! 암호비 좋구요. 초트리얼빅. 초트리얼빅. 근데 초트리얼빅. 초트리얼빅. 오우야. 처음으로 멋져 보인다고? 이제 하나 막으면 이깁니다. 아 이거 하나 막고. 버져도 꺼도. 아 이거 이거 꼬꼬같다. 터크라몬입니다. 이거! 초트리얼빅이다! 와아! 야 이거 진짜 캐리했다. 야 너무 좋아버리했구요. 또 남가지평가 시급한거냐? 스티키평가 시급한거냐? 오우비가 예상했던 그 결과가 아닙니다. 야! 12일리바운드! 내가 잘한다. 킬비가 좋은거지. 핸드님의 캐릭터. 와! 핸드님까지! 야! 둘이 대인대다. 너무 방심했다. 왜 이렇게 잘하지? 너무 방심했다. 야! 야! 빅조 센터 대 빅조 파포입니다. 나 대신 가졌으면 좋겠다. 오우! 야! 남쿨! 오우! 나이스! 나 힘내요! 승인곳에 빅조 참 생겼는데. 오우! 오우! 좋구요. 마사지 승인다. 오우! 아! 좋구요! 나이스! 다임 3위. 다 주지말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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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우! 미쳤다! 오우! 오우! 날아다니는데? 오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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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더 뛰어야겠다, 안 되겠다 2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위험했다, 위험했다 순탄 잘하는데 리만 5대 1이네요 나이스 아, 이거만 한거에요, 이거만 2점 안하고 리만 한다는게 진짜 신기하긴 하다 어, 잠깐만 어, 뭐야 맞았다, 나이스 상대가 그냥 공격에 튕겨있죠 잘 못봤어, 내가 이건 공격에 내꺼라 와 와, 너무 쿨 실력도가 못잡을 뻔했어 마침 딱 제시할 게 있었는데 니가 퀴즈 팝으로 해서 실력이 더 능고일 수 있어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제 threatens 위험 had 오오 와, 맘에 드는데 애플님ضเคOD 와아 카드 예술이네 네 저 몸명 한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와 니눈이 너무 좋아 비트롤린 니눈 구주 개연설생 감히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와 안수님 이거 남태한테 파시죠 하하하하 자 끝돼 와아